895번, in consequence, 결국 I look on this precious radio, 나는 이 소중한 라디오를 바라봅니다. 뭐뭐로써? as, as the most unforgettable, valuable and memorable present, 잊을 수 없고, 귀중한,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로써 이 귀중한 라디오를 바라봅니다. I have ever received, 내가 지금까지, 이 데타나 생략된 거고, 받았던 것 중에서. 요기, 이 ever는 현재 완료. 경험을 나타내는 ever죠? 이거는 왜 never가 아닌지, 이건 부정이잖아.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 중에서, 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. I have ever received, 내가 지금까지, 지금까지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야. 지금까지 받았던 것 중에서, 그래서 이 ever, 이거는 왜 never가 아닌지를 설명해줄 수는 없겠어. 그냥 부정문이 아니야. 그죠?